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에도 마음이 열두 번 바뀌는 열두 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납작한 박스를 가지고 왔죠 샤멜에서 납작한 박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천되면 좀 아셔야 될 때에도 됐는데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이 박스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샤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좋겠어요 아주 아주 납작한 이 박스의 정체는 바로바로 짜잔! 클러치입니다 샤넬 클러치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가브레 클러치입니다 예쁘죠? 밑에는 페이던트 가죽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빈티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멋스러운 느낌이에요 이중적인 느낌이죠 특히 이 고리가 다른 클러치보다 특징이 되어 이렇게 꼬여있는 클러치로 이렇게 꼬여있는 클러치로 있는데 여기는 금쪽으로 금피지 근쪽으로 CC 로고가 있고요 이 고리도 마찬가지로 페이던트 문쪽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루테니움이죠 빈티지 실버 느낌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한쪽 보시면 이런 와인색으로 페이던트 정리가 되어 있고 한 번에 포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꺼내보시면 여기 또 헤런티 타세가 신용이 있는데요 역시나 31번째 제품입니다 다른 클래식 클러치로 엔드가 많지만 저는 이 가브리엘 클러치가 조금 더 매력이 있었어요 들고 다니면 여기 손 잡는 부분과 여기 보이는 부분 이런 거 여기 좀 삼각자가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이 사이즈 크기는 뉴미디움이고요 여기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해야겠죠 저는 왼쪽을 워낙 좋아하는데 샤넬에서는 워낙 금장 제품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음장 지퍼를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살짝 들고 다니면 조금씩 큰 느낌으로 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주름이 너무 깊은 주름이 생기면 좀 이렇게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몸은 필팅도 많이 들어가 있고 탄력도 있어서 그런 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면서 깜찍하게 쓸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봐요 안녕 nowadays